그 출산한 지 49일 된 초산맘이신데 아기 낳기 전에 꼭 2명 낳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왕절교로 이제 아기를 만나셨나봐요. 그러다 보니까 수술 다음 날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사실 본인이 아픈 건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물론 안타깝고 그렇겠지만 신랑 분이 어떻게 속상해서 그러셨는지 산모분이 우니까 왜 우냐고 뭐라고 하고 그 한마디가 그쵸 임신하고서 아파들 계속 얘기하죠. 출산했다가 끝이 아니에요. 진짜 아파요. 제왕절개. 배를 이만큼 쬐잖아요. 그래. 배 쬐는 수술인데. 그러니까 제왕절개 하신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렇게 아픈데 그거 운다고 왜 우냐고 하시면 그리고 그 말 한마디. 그러니까 그때는 다 벽히지요. 그치. 이거 이제 평생 가는데. 둘째를 낳아야겠다.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니까. 근데 정말 아파요.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본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한 달 일찍 출산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좀만 조금만 더 버틸 걸 한 생각이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낳을 때도 또 반복이 될까봐 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안타깝네요. 근데 꼭 그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벌써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첫째 둘째 저는 셋째가 다 달랐었고 그럼 이제 뭐 첫째가 힘들었으니까 둘째도 힘들어야지는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때 제 상태에 맞게 그냥 출산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선모님들 출산을 이렇게 보면 첫째의 몸상태 둘째 몸상태 엄마의 몸상태 있죠. 그거에 따라서 되게 출산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신 만약에 둘째 임신을 계획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훨씬 둘째는 건강하게 만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하신 상태에서 둘째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도 건강한 식당 그리고 운동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임신 기간 동안을 보내시면 출산할 때 좀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수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제한적인 당연히 큰 수술이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개복 수술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관리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회복도 다른 거잖아요. 어떤 여기 3일 동안 진통하시고 수술하시고 다음날 이렇게 걸어 다니신 우리 은나연 선생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둘째는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알 수 없어요. 그래도 좀 더 상황을 좋게는 만들 수 있어요.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또 이 아팠던 마음을 좀 잘 치유가 됐으면 좋겠네요. 저희가 이제 찍은 마마티비 내용 중에 유도분만씨 필요한 것들, 유도분만씨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달린 댓글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탕솜님이 적어주셨거든요. 근데 이거 보는데 눈물이 줄줄 흘리셨다고 적으시면서 5년 전에 첫째 낳을 때 유도분만을 했는데 30시간 내내 간호사한테 혼난 기억 밖에 없대요. 근데 너무 진짜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. 자기는 되게 아픈데 옆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만정 계속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허리로 진통이 와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겠는데 똑바로 안 눕는다고 혼나고 나는 있는 힘껏 힘주고 있는데 그렇게 힘주면 어쩌냐고 혼나고 힘줄 때 다리 똑바로 못 잡는다고 혼나고 산모님보다 애가 더 힘들어한다고 혼나고 생명을 만나는 건 정말 신비한 건데 혼만나다 아이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요. 이제 이 댓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산모님들이 조산원의 둘째 산모님들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첫째를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혼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소수의 간호사가 많은 산모를 돌봐야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 가서 이렇게 좀 약간 엄발이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뭐 지금 몇 센치 열렸어 하고 나오거나 대부분 그러거든요. 한마디조차도 이 네리에 많이 꽂히나 봐요. 출산 당시에. 되게 잘 들려요. 아 그래요? 전 하나도 안 들리던데 아니요. 뒷말씌잖아. 도영이에서 그랬어.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나. 어쨌든 그렇게 확 박히는 말들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계속 메아리쳐가지고 또 맺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둘라 그 10년 전에 둘라 저희 양성 과정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 10년 전이니까 제가 30대 때 그 분들 한 50대에서 산후 도우미 분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. 근데 50대 후반 이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. 이제 둘라 양성 과정을 하면서 자연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 30 몇 년 전에 출산하신 거죠. 근데 그때 간호사분이 자기 엉덩이 쪽을 때리면서 애 이러면 죽는다고 하는 거에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랬어요. 제 친구도 애기가 한 명밖에 없는데 출산을 할 때 그렇게 혼냈대요. 어머 애기 처대구나 그러면서 힘을 주는데 힘을 잘 못 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힘을 이렇게 이렇게 줘볼까요? 이쪽으로 힘을 줘보세요.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여기 허벅지 안쪽을 찰싹 때리면서 엄마 처대구나 힘 그렇게 주면 안 돼 애기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제 주변에도 저의 아는 지인이 벌써 한 세 팀이 있는데 그 세 팀들이 다 이제 저하고 이 얘기를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얘기 다 나누죠. 그전까지는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눈 게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가 일을 했었고 그래서 둘째를 안 낸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우승이들을 얘기를 한 게 연예인분들 출산을 할 때 보면은 어우 진정한 자연 출산은 연예인들 출산이 아니냐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계속 밀착으로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하겠네 말도 그렇고 공존하게 존중 받으면서 그렇죠. 그 분들이 뭐 무통을 했다 뭐 회의무 절개를 했다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에 가지고는 전혀 아니잖아요. 내가 이 순간에 이 고귀한 생명을 만날 때 내가 존중 받고 보호받으면서 애를 낳는 건지 나 생리기관이 오나보다 어우 울컥하네 애가 보호받아서 낳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 생명을 만나는데 너무 아 아 사실은 엊그저께 동물농장에서 팬더가 출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. 되게 힘들게 낳잖아요. 어 힘들게 나왔는데 그 사육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좀 뭐랄까 편안하게 이렇게 낳아주려고 뭐 또 깔아주고 불도 어둡게 해주고 정말 팬더 한 마리가 소중 왜 전세계 2천마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낳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좀 존중 받으면서 제 지인도 저랑 제가 조산사니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출산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자기는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인간이지 인간이지 않구나 얘네들이 나를 다루는 태도가 내가 인간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애를 낳는 하나의 기계 동물도 아니야 기계처럼 나를 대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화가 나서 그분도 그래서 둘째를 안 간다 우리 사촌 아가씨도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이제 많은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를 따지면 이제 아까 팬더 한 명 한 마리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정말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냐 그러면 적은 인원이 많은 수의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출산을 하길래 저는 제가 일반 병원에서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출산하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일하면 한 듀티당 네 다섯 명이 이렇게 출산을 해요 간호사가 간호사만 네 다섯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그중에 수간호사 한 명이 행정직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그냥 그 출산을 돕는 사람은 네 명인 거예요 근데 네 명이면 낮 동안에 출산이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오키소신을 써서 그러니까 거의 새벽 뭐 6시부터 시작해서 낮 저녁 6시까지 10명의 출산을 도우니까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명씩 나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도우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게 커요 왜냐면 출산을 많이 해서 박리다매로 출산을 해줘야 이 출산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가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까지의 케어 동안에 비용을 한 산모당 4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씩 주고 산모님이 일주일 동안 케어 받는 동안에 병실 정도 본인이 내요 하루에 10만 원씩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60만 원 정도 평균 주거든요 정산분면으로 나라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출산을 해야 이 여성병원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산부인과 의원이라고 하는 곳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 그런데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옛날에 왜 있었던 그 산모성제일병원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들이 다 산부인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다 벌어서 지금 대학병원 큰 병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게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산부인과 하면서 사실 먹고 살기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하고 사람들이 출산하러 많이 안 오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병원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고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? 나라의 건강보험 책의 문제인 것들 네 그 부분이 제일 크죠 만약에 비용은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조산사들이 그렇게 아니면 죽어요 이런 말 안 할까요? 소수의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조산원이 한국에 9개 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부분의 조산원이 다 없어진 거고 산부인과 또한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거죠 어디 우리가 비싼 레스토랑 가봐봐요 고객님 고객님 거기서 메뉴 거기 뭐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듣고 있잖아 그런데 맥도날드 가서 양파 빼달라 뭐 해달라 안 해주나 안 해주나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되면 저는 개별의 케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하하 네 그렇습니다 하하 하하